자 저는 중간에 협업을 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겠습니다. git-floor라는 이름의 저장소를 새로 생성을 했고요. 이 저장소를 저의 지역 저장소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이걸 카피해서 git-init 현재 디렉토리를 그리고 remote-add 해서 제가 생성한 저장소를 이렇게 add를 시키겠습니다. 음.. 뭐가 문제죠? git-remote-add 그리고 주소 음.. origin이 빠졌네요. 자 됐고요. git-remote-v 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첫 번째 커밋을 생성을 일단 하겠습니다. 마스터 아니 f1.txt f1.txt가 변경되는 모습이 프로젝트가 변경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스터 브랜치의 첫 번째 커밋이라는 뜻에서 내용을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git-add f1.txt git-commit-am m만 해도 되지만 그냥 am 그리고 master-branch의 첫 번째 커밋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우리 수업에서는 실제 구체적인 코드가 아니라 그냥 파일이 바뀌어 나가는 순서만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git-flow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와 브랜치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는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버전들이 마스터 브랜치에만 있고 마스터 브랜치에만 있고 마스터 브랜치라는 커밋은 마스터 브랜치와 디벨롭 브랜치 모두 체크아웃된 상태다 라는 뜻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개발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일상적 개발이죠. 자 그래서 f1.txt에서 저는 develop 그리고 두 번째 커밋이니까 요렇게 하고 git-commit-am develop-to 라고 해서 요렇게 커밋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죠. 마스터 브랜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이제 우리의 develop 브랜치는 새로운 커밋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새로운 업무가 생겼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요기 있는 그림에서 누구에 해당되냐면 바로 요기 있는 요거라든지 이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이 그림을 봤을 때는 현재 이 사람은 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두 개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git-checkout 그리고 –b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기능 추가니까 feature 그리고 뒤에다가 여러분이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의 이름을 적습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 기능을 적는다. 그러면 로그인 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리고 그리고 도움말 기능을 추가한다 그러면 help 이런 식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수업은 그냥 feature-some 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브랜치를 생성한 것이고 바로 이 feature-branchs에 해당되는 브랜치 하나를 생성한 겁니다. 그럼 요기에서 이제 그 브랜치 작업을 해야 되는데 로그를 먼저 한 번 봅시다. 우리는 develop2 라고 하는 버전에서 파생된 feature-some 이라고 하는 브랜치를 생성을 한 것이죠. 자 f1.txt에 저는 feature-some 3 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소스 코드에 그 다음에 git commit –am feature-some 그리고 3 이렇게 되면 현재 어떤 상태가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feature-some 이라고 하는 이 브랜치는 이 새로운 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구현을 하다가 그 구현이 일단락이 됐으면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전할 수 없잖아요. 계속 바꿔야 되니까 일단락이 되면 일단락이 되면 그 작업을 이제 어디에다가 병합을 하냐면 develop에 병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git checkout master가 아니라 develop이죠. 자 그리고 git merg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eature-some 하면은 feature-some에서 작업됐던 내용이 develop에 병합이 됩니다. 자 이 상태죠. 보면은 이렇죠. 즉 feature-3라고 하는 feature-some에서 추가된 버전이 이제 develop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병합을 하고 나면 뭐 이거는 여러분 선택사항이지만 좀 히스토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feature-some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없어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git branch minus d feature-some이라고 하면 feature-some branch를 삭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없어졌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상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고 그 기능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또는 실제 서버에 업로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release branch를 사용할 때가 된 겁니다. 릴리즈 자 git branch git checkout minus b 릴리즈 그리고 여러분이 릴리즈 하고자 하는 것에 버전 그것이 어... 1.0이면 1.0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릴리즈 하고자 하는 것에서 이 발생한 사용자에게 릴리즈 되어야 될 내용에서 발생한 수정사항 또는 문서의 갱신 이러한 작업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릴리즈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의 코드를 바꿨다고 치고 git commit 마이너스 am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이런 상태가 되죠. 즉 릴리즈가 이렇게 추가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릴리즈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 이제 이제 이 릴리즈 브랜치의 현재 버전을 마스터와 디벨롭의 모두 그 머징을 시키는 거죠. 자 일단은 git 릴리즈 아니죠 git 체크아웃 마스터 라고 하고 git merge 릴리즈 1.0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특정 버전이 릴리즈 브랜치라는 것을 좀 더 명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태그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git 태그 마이너스 a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1.0 버전 이름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은 우리가 저 1.0이 어떤 버전인가를 알려줄 때 특정한 커멘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 옵션을 쓰게 되면 여기에다가 first 릴리즈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 라고 쓰게 되면 마스터 브랜치의 현재 헤드에 해당되는 이 버전에 대한 이 버전을 가리키는 태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엔터 그리고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브랜치는 여기 있는 이 커밋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1.0이라고 하는 태그 역시도 이 커밋을 가리키죠. 여기 있는 마스터나 릴리즈 1.0이나 디벨롭과 같은 브랜치는 우리가 버전을 생성할 때마다 그 생성된 최신 버전을 가리키는 일종의 포인터 같은 역할을 하지만 포인터가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태그 1.0이라는 것은 저걸 지우기 전까지는 언제나 바로 여기 있는 이 커밋을 가리키기 때문에 특정 커밋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커밋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릴리즈에서 변경된 상황까지를 마스터에다가 반영하고 태그로 기록까지 했으면 이제 그것을 사용자에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실제 서버에다가 올려서 서비스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동시에 이 릴리즈에서 있었던 변경사항 등은 당연히 디벨롭 쪽으로도 동기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git-checkout-develop을 하고 git-merge 그리고 릴리즈 1.0 이렇게 해서 병합하는 작업까지를 같이 해줍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브랜치와 디벨롭 브랜치는 이 공통의 다 똑같은 커밋을 가리키게 되니까 두 개는 서로 같은 소스 코드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작업을 쭉 진행하다가 긴급하게 수정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이 git-flow 모델에서는 핫픽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핫픽스는 뭐 빨리 고친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자 그래서 어 현재 상태에서 핫픽스를 해야 되는 긴급하게 수정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 우선 git-checkout-합픽스라고 하고 긴급하게 체크 수정해야 될 그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그것이 뭐 어 github에 issue-track나 이런 데 들어가 있다면 그 issue에 번호를 적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b를 뺐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브랜치를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핫픽스 오라고 내용을 추가를 하고 git-commit-am 핫픽스 오라고 하고 작업을 끝내면 어 긴급하게 수정할 상황이 지금 수정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릴리즈와 마찬가지로 디벨로브로도 가고 마스터로도 가는 겁니다. 해볼게요. git-checkout-master 마스터부터 git-merge 핫픽스 썸을 하고 그리고 git-tag-a 0.1 그리고 뭘 할까요 마이너스 m 핫픽스 썸 이라는 메세지를 적고 그리고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을 태그로 만든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터 브랜치 와 태그 1.1과 핫픽스 썸이 같은 커밋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핫픽스에서 변경된 내용은 당연히 디벨롭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git-checkout-develop 이라고 하고 git-merge 핫픽스 썸 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이런 상태가 되죠. 자 제가 수업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제가 원격 저장소를 쓰지 않았네요. 예 그래서 다시 만들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원격 저장소가 돌아가면 수업이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원격 저장소에 대한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걸 하는 과정에서 언제 pull 하고 언제 push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에 가장 큰 대원칙은 자주 한답니다. 여러분이 자주 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충돌이 적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다가 여러분이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기 직전에 당연히 pull을 해서 다른 사람이 디벨롭 쪽에 변경한 것이 없는지를 직전에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을 쭉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작업한 피처 브랜치의 내용을 디벨롭으로 머징을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이 피처의 내용이 필요 없어지면 걔를 디벨롭에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피처 브랜치는 독립된 곳에서 역사를 써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피처 브랜치에 있는 내용과 디벨롭 브랜치에 있는 내용이 같은 곳이 수정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피처 브랜치의 내용을 디벨롭 브랜치로 병합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낮추기 위해서는 이 디벨롭 브랜치에서 변경된 사항을 계속해서 피처 브랜치로 가져와서 피처 브랜치는 디벨롭 브랜치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디벨롭 브랜치는 피처 브랜치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피처 브랜치의 내용이 끝나면 그때 여러분은 디벨롭 브랜치로 이동해서 피처 브랜치의 내용을 머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개를 동기화를 시키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릴리즈 브랜치를 생성한 후에 릴리즈 브랜치에서의 변경사항은 여기 그림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디벨롭 쪽에 반영을 시켜서 이 디벨롭 브랜치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개발자들이 나중에 충돌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낮추시는 게 좋겠죠. 핫픽스도 마찬가지. 핫픽스도 여러분이 핫픽스를 만들고 그리고 바로 디벨롭으로 머징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푸쉬해서 다른 사람이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마스터 브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마스터 브랜치는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노출되는 버전을 모아놓은 것이 마스터 브랜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스터 브랜치는 그것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이 협업의 맥락에서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깃풀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